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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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거리마다 예쁜게 날 잊고 피어난 꽃 안의 도시 춘천을 가득히 담아봐요 반짝반짝이는 아름다운 소양 강리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추천을 만나봐요 이렇게 매일이 선물같은 아니야 안 나와서 지금 많이 나와야 돼 아 그래? 아니야 너희들 많이 나올 거야 이제 곡 맞췄는데 어때요 기분이? 음 아직도 얼떨떨하고요 생각보다 재밌고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유튜브로 보면 한 번에 딱딱 돼가지고 진짜 제 생각보다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부른 제 노래니까 첫 번째 노래입니다 네 뜻깊고 저희를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매출이 안 해야되는데 하나만 저장에 있는 거 이거 마법의 가루를 또 풀어드려야 되니까 드루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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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